2. 에피소드 의상의 비타가 상당히 파괴 중이거든요. DTM 한 번 보여주세요. 하나 둘 셋! 네, 변이 너무 비운 것 같은데요? 포예머스가 장난 아니네요. 아, 진짜요? 얼만큼 장난이 아닌지. 어디서 말까? 부진이 말까? 김발하 씨,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씻어요, 내 먹어볼까요? 네. 불러야 할까요? 아 그 넷 넷 넷 다시 가자 5, 6, 7, M 자 5, 6, 7 나 캐럴드의 화려 실루엣 이 순간이 영원히 났으면 해 이겁니다 여기에 별거 없는데 되게 진짜 댄스 퍼츠 같네요 여기 나트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 나왔습니다 오 잘한다 네 5, 6, 7을 외치면 이유가 있었을까요? 아 그 한 번 해주는 어 빼고 좋으니까 노래 끈을 불렀습니다 해 다 주면 해주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피처장의 계기는 어떤 계기에요? 네 펜스 하와이 네 알겠습니다 이게 관계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친해지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솔직한 이게 매력있죠 솔직한 매력이 좋습니다 네 아 5, 6, 7에 해주시죠 아 또 5, 6, 7 아 오늘 제가 와서 5, 6, 7 됐다 5, 6, 7, 8 땀 눈물 내 마지막 숨을 다 가져가 1, 8, 8 다 가져가 1, 8, 8 1, 9, 9 1, 9 2, 11 2, 11 3, 12 3, 4 5, 5 5, 5 5, 6 6, 7 6 6 6 7